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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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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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드세요 종교관은 당근 사막의 전설이 거짓 존경 아니고 나발이고 진짜 오 나이스 싫어 싫어 아 개빡치게 여기다가 상중받고 여기다 상중받고 여기다 항만박을래는데 아 차 일로 넘어가서 여기다 아 아 아 처음에 무조건 좌우 타고 가야된다고 말같은 자식아 아 아 아 계속 캐스트가 상지여가지고 엉 언덕은 말 안나와 아 사막의 전설 각이라니께 슬로퍼트님 어서오세요 아 잘 들리세요 소련님 아 아 아 요즘 이렇게 땅이 맨날 항시장 땅만 나와요 소련님은 그거 뭐 배럴밸런스 모드 그런거 켠거에요? 아니면 나 안켰지 그러면은 감수해야죠 지금 빨리 가라는데 니 지금 모으고 있어? 네 모으려고 아 그러면 내가 톤타이머를 줄여버릴게 80초로 줄께요 지금 말고 다음 턴에 줄게 오케이 베베라 안키면 원래 이렇게 땅이 후지게 나와요? 베베라 안키면 원래 이렇게 땅이 후지게 나와요? 네 엄청 아 그니까 복불복이에요 좋게 나올때도 있는데 정말 좋게 나오기 힘들어요 음 일단은 다 떴나 옵션가서 80초 박수 오케이 아프리코 트러프프루님 어서오세요 아프리코 트러프프루님 어서오세요 아프리코 트러프프루님 어서오세요 난 지금 줄여도 될 것 같아요 다하셨으면 그 뭐야 제이버님 이식 이망 사시는게 나을 것 같은데 그 뭐야 제이버님 이식 이망 사시는게 나을 것 같은데 네 초원 헌덕 있잖아요 줄인거죠 이거 아 줄였어 80초 저이버님 계신가 제이버님 계신가 참은 사절받았네 솔린이 미국 문명 많이 하니까 영화가 든거 같애 트롤링이 든거 같애 트롤링이 든거 같지 않아요? 트롤링? 아 트롤링 아 근데 근데 그 누구지? 아 제 2번님 땅 진짜 너무 불쌍하다 산이라도 많으면 산 많으면 저거 사막 언덕도 쓸만한데 이 고보스탄 이동력 플러스 원이라는데 이거 뭐예요? 이동력 플러스 원 이거 뭐야? 고보스탄 그거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 그래? 성지 성지 전용 그니까 이 소 이식들 거 아마 행동력 이식들 거에요 네네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저 사막에다 다 피시고 사막의 성지 사막의 전세 가시는 대신에서 30원만 좀 더 받을게요 사막의 전세 가는데 이제 돈 달래요 아 이게 다 돌려드립니다 필요하시면 제가 그냥 가져가진 않지 않습니다 아 나 땅 왜 이러냐 아 이거 잠깐만 조금만 이따 부숴줘 이거 시간 줄여주세요 10초로 더? 더 줄여? 네 10초 10초 터누를 줄이라고? 아 그러면 다음 턴 해도 10초로 되나? 네 아 그래요? 아 근데 나 이거 왜 이렇게 내 건설자 뺏기고 왔지? 아이 10%를 막을거면 이렇게 생산 모으는 것도 아예 막아버리던가 왜? 네 아마 그거 안 막는 이유가 그런거에요 막 뉴비들이 막 턴이 너무 빠른데 무슨 말인지 알지 그거 막아버리면 예를 들어 도시가 20개인데 턴 너무 빨리 가면 할 수 있는게 없잖아 더 줄여줘? 더 줄여줄 수 있어 앞으로 누구도 누가 만났어? 축하드립니다 내가 만났는데 다음단에 아리템에서 그냥 바로 치우고 그 경찰병이랑 그 전사 사이에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아 문명 하나요? 일단 친선 던져봐요 난 매점을 좋아해서 아! 아! 내 건설자 뺏기겠다 야만인 그거 지우시면 안되는데 하핳 좋겠다 좀 하나만 이따 지워달라 할꺼야 망했네 이거 음 거기라면 그나마 말 가져가가지고 좀 상관하긴 할꺼같아 아 그래도 별로 아 제발 내 건설자 뺏지마 진짜 아 근데 이거 뺏겼어 이럴 줄 알았어 아아 아아 아 망했다 어 어 아 아 아 아 아 아 진짜? 진심? 아니 쟤 나간다잖아 나 생산 이거 이거 지금 생산 이거 개척자 한턴인지 한 세턴 됐는데 어떻게 돈을 줘서 그 건설자 하나도 살래요? 건설자 건설자만 살게 아니라 지금 정찰병도 사야되는데 브라질 개척자 뺏어 소장님 보여? 네 아니 근데 이거 이 동네 다 썼어요 다음탈 뺏어 빨리 컴으로 전쟁 걸고 뺏던지 어차피 저기 못 피네 저기다가 움직여야 되네 저거 아니 다음탈 전쟁 걸고 뺏으면 뺏을건데 아니 전쟁 걸고 뺏고 나가면 그냥 하고 나가면 우리도 나가고 오 어 뭐야 이동력 안썼는데? 오 씹고던데? 그러게 아 좀만 이따가 가야겠군 아 아 근데 저기 뭐가 있나보다 죽가 너 놈이야 아 죽갔네 이거 건설자 붙여가지고 야영지도 못 뺏겼어 내가 골드 준걸로 살 수 있지 않아요? 100골드 아니야? 얼마야 지금? 100골드잖아 내가 70골드 가까이 두지 않았어요? 그거 정찰병 썼어요 이거 일단 먹어보려고 그 제이버님한테 뒤에 막아달라 그러면 돈 조금만 더 받을 수 있겠는데 소렌 맨날 나간대요 다 가져가네 다 가져가 너부인줄 알겄어 하하하 하하 하하 쏘렌 맨날 나간대요 하하 뭐 있지 아 이거 먹었다 하하 오 페즈를 먹겠다는게 em 페즈를 그 도국 만든다는거에요? 아니면 페즈 잡아 줍 먹는다는거에요? 아 그니까 종주를 하세요 잠깐만 아 아 하 으 뭐야 패즐은 아직 언제 걸어놨나? 선스톤인지 사실 오 근데 안나가네? 나갈줄 알았는데 그러면 말 박아서 바로 죽여버려야겠다고 아 나 개적자 필만한데 너무 후지다 더 말고 밑에 밀에다 펴요 그리고 오른쪽에 저거 3 아 어 오케이 30 20 오케이 나 포인트 받으려고 원더에다가 쌩원도 노랑수 펼까도 생각중이야 어떻게 생각해? 그거 해서 황금이 찍을 수 있으면 죽긴 한데 황금이 며칠 것 같은데 며칠 것 같은데 어 어 관살자 좀 제가 먹겠습니다 와 이 친구 대단한데? 이 친구 건설자도 주는데 나한테? 아 아주 유택해 아 씨XRTMS가 한 턴인데 짓지를 못하니 이거 그냥 스톤앤지 지을까? 아 안돼 안돼 나 종교 창시하면 안돼 지금 잉카한테 받아야돼 종교 왜요? 왜 잉카한테 종교를 받아야돼 아니 나랑 같이 종교 창시 돼가지고 잉카가 종교 안 퍼지면은 잉카가 계속 손해라가지고 잉카가 계속 손해라가지고 뭐 이유는 없는데 손해해 말 일단 말 캘 수 있어요? 장인정신 빨리 쪼고 우사전통 뚫어오다가 말 나밖에 없어? 나 말 하나 있고 나 지금 말 하나 있어요 아 타일이 좀 답이 없다 진짜 아지텍 목장이나 캐야겠다 누구 나갔어 아지텍이 나갔네? 왜 아지텍이 나가? 그냥 기다림이 없는거죠 왜 안되냐? 왜 안되냐? 진짜 좀 나갔네 그브릴드님 어서오세요 폴드템이 다 나갔네 원래 유닛 먹는건 시프트 안될텐데 아 그래요? 나 오늘 처음 알았네 유닛 먹는거 시프트는 더 안되는구나 나도 불렀어 유닛 먹는건 시프트 안되는거야? 나도 불렀어 아 골로좀 줘봐요 필요해요? 아니요 공방에서 빨리 빨리 좀 하래 시프트 안될갔던거 쓰지 말고 공방에서 빨리 빨리 좀 하래 나 골드 빨리 골드 빨리 골드 거래 걸었는데 들었어 아 네 돈 피 더 트로리어 조금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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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트 슬랍님 어서오세요 어? 아 아 ㅅㅂ 옆에 들어온 게 있었구나 아! 뭐야! 왜? 나 쉬프트 엔터 한 장 없는데 이거 왜 다 날아갔지? 생산? 갑자기? 망했네 아니 왜 날아갔지 이거? 아 님이 아까 쉬프트 엔터를 못 먹는다고 했잖아 기억나? 아아! 아 그것 때문에 나 쉬프트 엔터 괄기인 것 때문에 지금 생산 다 날아간 거야? 망했네 이씨 리맵 합시다 와 잠깐만 와 충격과 공포다 잠깐만 아 그래 리맵? 그냥 리맵해 진짜? 와아 잠깐만 와아 와아 아 그 시프트 엔터 괄기인 것 때문에 지금 생산 이렇게 다 날아가는구나 아 기뻑친다 아 그냥 이왕 이렇게 된 거 공첩자 하나 뽑아놓을 거야 뭐야 뭐야 리맵 합시다 그러면 오케이? 아 네 아 솔렉님 이거 시프트 엔터 괄기야 님 공방에서 그냥 시프트 엔터 하지 말고 게임을 해 아 나 시프트 엔터 안 하는데 아니 시프트 엔터가 아니라 그 그 모오지 말고 게임을 해 사람들이 싫어하잖아 아니 근데 습관이 돼가지고 어쩔 수가 없어 cpl 하다보면은 아 근데 공방이잖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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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잠깐만 공방 안 나와? 근데? 시프트 엔터 is dead grab grab 시프트 엔터 is dead grab grab 유닛 먹는 건 시프트 반에 초반에 불가사이 좀 빨리 짓느냐 누가 있지? 이집트? 중국? 중국 해봐야겠다 3 아 아 아 아 으 으 으 펀타이머를 뭐 빠르게 놓고 아니요 해주면 으 으 뭐 자원 뭘로 해요 보통 보통으로 해야 아니면 풍족함으로 해요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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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디 박으시죠 다들 두 분 와 팀3 무섭다 고루고 독일 고루고 독일 고루고 독일 고루고 독일 2회 존니 리사님 어서오세요 2회 존니 리사님 어서오세요 2회 존니 리사님이 애호 환영해 가지고 갔잖아 쟤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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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으 으 으 으 으 으 징징대는 애들 있잖아. 막 너 너무 느리다고 징징대지? 어... 아... 내 새끼들 정말 놀리기 새끼들 이걸 일일이 다 설명해줘야 돼. 아... 저 한국새끼... 아... 잘하네. 아... 진심... 진심하면 좀 파틴 봤나? 음... 솔직히 멀티에서 그 헝가리는 그냥 그것만 가면 되는... 뭐더라? 상중만 박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한마디로? 멀티에서는 헝가리... 상중만 박아도 되지 않아요? 뭐더라? 테크는 어차피 팀이 다 끌어주잖아. 뭐만 뭐만 박으면 되냐고... 수면 아래의 생명의 첫 탄생부터 석기시대의 거달한 짐승들과... 처음으로 직립보행하는 인류의 시초까지... 과학이 과학이 들어야 돼. 과학이... 과학은 팀이 있고... 논, 꼬리랑... 그냥 전략자하고... 전략자하고... 아니, 전략자하고 팀이 줄 수 있고... 과학도 팀이 유럽도 다 끌어주면 되지 않아요? 한국인은 못 간 거 있으면? 한국은 가이러 내 뒤... 홀쥬... 조회가 깊고, 정신적인 소양이 있습니다. 강관하십시오. 신성한 바람을 받아들이면 깨우침에 도달할 것입니다. 스타두어녀님, 어서오세요. 4년전 서양의 잠수구 secured by 와, 나쁘지 않다... 의사께 돈 좀 모아줄 수 있어야? bot worked often 질루부터 тот things 이식에다 피고 이식 이망 두개 사야 할거같아 오른쪽 위에다 핀다고 림은 와인 밟고 피는게 제일 나을거같아 와인 밟고 피는게 나을거같아? 와인 밟고 피고 아르템씨 달려가지고 바로 아르템씨 땅 사야되는 친구들이 너무 많네 히라미드 알테 내가 다 가져갈게요 아 근데 막 말이상한데 나오면 진짜 개짜장날거같은데 상관없어 말 설마 두개 다 말 뜨겠어? 제이버님 나 레디바가서 다음선 해줄게요 어차피 뒤에 못사요 처음에 5골드로 시작해가지고 꿀아니였어? 바꿨어 이것도? 줄었어요 제이버님 돈 드렸어요 우리 은근 가깝네? 3명이서 맵 크기 대형이죠? 대형으로 방은 왔는데? 볼까? 응 대형 1개야 솔랭님 정찰병 내 쪽으로 보낼래요? 내가 동쪽으로 갈까? 사막 보고 엘로쿠엔세코스님 어서오세요 어? 뭐야 진짜다 아 근데 와인 와인이랑 물고기 위치가 달라 와인 없었잖아요 똑같애? 진짜 졸라 비슷하긴 하다 메리레디 빨리 레이바가 신앙도구 한번 봅시다 아 그 님들 나 다음 턴에 돈 좀 보내줘요? 아 내가 자급자급 되나? 돈 보내준걸로? 나하스카 아 궁수훈련? 나 이거 타일 자동으로 늘어나는 거 있잖아요 타일 사면 없어져요 그거? 아냐아냐 그게 아니라 다음 거 자동으로 늘어났는데 지금 물고기 늘어나고 있어요? 사슴 늘어나고 있어요? 물고기 물고기 자동으로 늘어나고 사슴 다음 턴에 살까 하는데 그냥 사슴 사야죠 돈 있어요? 아 돈 있어요 봐봐 이거 없어져 이거 핑크색 없어져 늘어나는게 아니 다음번에 물고기 늘어난다니까 물고기 한턴 남았어요 두턴 남았어요 아까? 물고기 늘어나야죠 원래 사라지는데 돈 얼마 남아요 지금? 나도 돈 사야 하거든 나 0골드 궁수훈련? 나왔을까 궁수훈련 아 돈 나와라 그냥 돈 나왔으면 좋겠다 건사차 건사차! 와아아아 딱 뜨죠? 진짜? 아 근데 쓸데가 없네 건사차 아 진짜 선 그냥 선 알태 가야되나? 와아아 아 잠깐만 이거 진짜 맵 똑같다 어디? 거기에 아까 있었는데 그거 딱 그 위치에 그 피오피타이 있었던거같애 내 기억속에 좀 멀지않아요 근데? 조금 더 먼거 같은데? 전애랑? 아니야? 일단 전애 그니까 님 전사있는데가 브라저리 아니였어? 네 맞아요 뭔가 맵이 거의 비슷한데 맵이 거의 비슷한데 되죠 걸로 들렸어요 전애랑 동들이었어요 얘기를 해요 거래 버렸다고 와 POP 타이 밑에 부분 내가 покуп었으면 좋겠다 한번 항공이 찌겠는데? 어떻게 생겼는지 오! 말 2개 공술 내가 쌩으로 뚫어야 되나? 아니면 뚫어줄 사람 없나? 우리 비슷한가? 과학이? 이미 일자로 달려야죠 공술 나 왜 백두산이야? 백두산 죽을거지? 여기서 한국 부심 있어가지고 백두산 보니까 한국 옆에 있나? 한국도 가끔 백두산 나오긴 해요 그.. 진짜? 아.. 나 왜이렇게.. 러버가 되갔네 여기 이쪽에 누구 있네? 어 뭐야 한국인 한국 어딨어? 존나 가깝다 오 님들 사이에 껴있는데? 피어.. 여있다 한국이 쳐먹었네? 하하하하하하 제가.. 제가 여기도 빌게요 한국 새끼 바로 천도기술 달려서 죽여버리죠 아님 나 이 돈 뺏어간다고? 나 여기 타일 사야되는데 써 써 써 써 써 써 급한거 아니니까 한.. 세턴 후에 돈 좀 주면 돼 오케이? 네네 저 거래줘 지금 빨빨빨빨빨빨 나 줬어 나 줬어 난 보냈어 네 빨빨빨빨빨 네 빨빨빨 확실하게 확실하게 잠이라도 1등 1등 어? 나이스 어? 건설자 하나 통조나네? 아 아.. 아냐아냐 그렇게 피지 말고 그 위에 이식있잖아요 거기 이식에다 피는게 더 나을 거 같은데 이식에다 피는게 더 나을 거 같은데 에어 아 이식이 땅이 진짜 좋아보이거든요 아니면 밑에 피고 그냥 주든지 박아도 주거공간 1료나니까 괜찮긴 한데 그냥 저는 담수 적었으면 담수 받을 것 같아요 나 수공좀 합시다 그 누구냐 제이버님 나 돈좀 줄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 내 말 키에도 줄 수 있고 그 일단 대장관이싱 가져와야겠네 나 해낭거라서 그거 죽어 다쳤어 아 죽었나 아니 그니까 그래서 아르테미스 가야지 나 근데 건설자 하나 풍자로 먹었거든요 이지만 아 그래요? 백골이네 그니까 뭐 석조기술 뚫어줘요? 아 근데 닌 침대 있네 그리고 그거 이거 뭐지? 안 보이네 산 뒤로서 아 그래요 그 뭐지? 건설자 갈아가지고 불가사에 지을 수 있는 거 알죠? 응 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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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하세요 그거 하세요 턴타이머 이게 우리 쪽에 마일 어디 있는지 응차 보이시면 좀 아 도쿄 랩핑 띄워줄게 마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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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이거 모으고 싶진 않은데 그냥 모아야되나? 뭐지? 그냥 건설자 하나 뽑아놓고 야영지 짓고 그다음부터 그냥 계속 건설자 갈아다가 지으면 되죠 하긴 뭐 성공인데 그치? 4절도 받았네 아 땅 좋다 아 땅 좋다 나? 아니 저 JJ와 2891224님 어서오세요 4절 나스카밖에 없네 우리 위치.. 그.. 어디쯤인지 아세요? 어떤거? 아 저기 그럼 여기 말고 저쪽 오른쪽 위에.. 아 근데 저 위에가 땅이 너무 좋아 두번째 도시로 어디.. 어디다 피냐? 형동 주둔지 형동 주둔지 님 뭐 떴어요? 이거? 미국 이미 한국 마무리 할거면 뭐 대전까지 가셔도 되요 그러면 나 딴거 왔어 줄루 어떻게 이렇게 친양이 빨리 났어요? 뭐 먹었나? 10짜리 나온거 같은데? 아 나스카? 나스카나 뭐 그런거? 나도 사절나와가지고 님들 청동떨어주면 나 프레슬라프 사절나온다 청동 아마 줄루가 일자로 뛰고 있을걸요? 아 그러고 보니 중국은 건설들 자체적으로 하나 더 공짜를 주구나 이제 말핀 좀 다 지워주세요 공술 몇 턴이에요? 한 턴 탈개발 되게 잘 됐다 중국이어서 탈개발 되게 잘 됐다 중국이어서 군중 딱히 방인 정신 다음 턴이에요 네 뚫어 줄게요 님들 뭐가고 있어? 왜고가고 있어요? 그렇게 못하네요 잘 못하네요 저도 좋아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왜 이래요? 저거 내장하겠습니다 그러면. 알아서 입고 맡기겠습니다. 제이버님 화이팅. 나한테 걸어요. 나 걸어놨어요 그쪽으로. 제이버님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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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라미드도 내가 가져갈게요. 제이버님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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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왔어 쟤야 먹어도 될까요? 아 나 청농기술 유레카 나왔다 청농기술 몇 턴이에요? 아 지금 뚫어버린건가? 3턴? 그냥 빼세요 이제 딴거 찍으세요 저 6턴이요 1턴이요 아 요 아래에 있는거? 내 쪽에 있는거? 여기까지 온다고? 빨리 먹어요 나 먹으려고 그랬는데 먹어요 먹어 먹어 그 시대점수 몇 점이에요? 아 11점 나 되게 낮아요 혹시 석조기술 짐 일자로 갈고있나? 나 석조가고있던데 나 황해 뚫어줬으면 좋겠는데 나 황해 유레카인데 암하구나 암하구나 몇 턴 남았지? 아직 턴 많이 남았나? 암하구나 아 두번째 도시 어디다 펴? 아 두번째 도시 어디다 펴? 생각보다 다 맘에 안 듣다 썬라인님 나 두번째 도시 어디다 펼까요? 왼쪽이 나와보이지? 그래도 마을 옆에 있는게 아 두번째 도시 아 두번째 도시 아직도 그리 grille 브이로그 그 왕 하느님 15초 어? 뭐 잘못하lico 맞나 regarderalled? 외모서가 내가альное,瑶이저ствен 같애 여寡 hubs림 아니야? 디딤 кого든 할까를 죽는다 외모 쏠 줄 사람 없어요 나? 나도 구받으려고 유레카 나왔어 쏠렛님 뭐하고 있어요? 나? 님? 석졸기술을... 석졸기술 나 유레카 받으면 한 2톤? 외모 내가 근데 석으로 뚫어야 돼? 외국무역 4턴 나 3턴이거든? 내가 그냥 석으로 뚫을게 아 여기다 피면은... 3점 나오면 하겠구나 잠깐 좀 뱉은거 같아 누가 죽임이네 아... 성동기술 하나 틀는데 너무 오래 걸린다 성동기술 2턴? 님 유레카 혹시 뚫렸나요? 야만이 지금 저 정찰병장 보이소 3마린데 아직 안 뚫렸어요 DMX 등 90님 어서오세요 외모 내가 쌩을 뚫을게요 오케이? 네 딱 CT 필요는 곳에 지금 그거 생겼네 오마이갓 뭐 어떻게 정찰병을 좀 도와드릴까? 볼 수 있어 팀 스타트 로케이션 쓴건가요? 아니 좀 도와줘요 그냥 끝 아 한국이 다른 팀이구나 항해 2턴이에요? 뚫어줄게요 항해 뭔가 셋이 예술적으로 배치되어 있어서 나 돈 좀 모을 수 있 나 전사 하나 살 둘로 돈 끼러 해요? 제2번님 1번 돈 있나? 1번 돈 없네 제2번님 나 돈 좀 쓰고 나중에 주전지 꾸셔서 다시 줄게 돈 좀 주세요 돈 좀 줘요 돈 줘 돈 내놔 오케이 저리 꺼져 제발 아니 아니 정찰병 어디가 도와줄까 뭐 어떻게 도와줄 수가 없어 뭐 어떻게 도와줄 수가 없어 아 대륙 여기 있었네 아 대륙 여기 있었네 아 아 대륙 여기 있었네 아 고마웠습니다 제2번님 제2번님 전사 오반바 안에 집어넣고 피 채우시는게 더 빠를거야 잠깐만 아 여기다 피면 이거 3점 먹을 수 있네 피면 뒤숨 presenter 피라미드 4점 야만이 주는지 두개 6점 맞죠? 그러면 10점 하나는 3점이고 둘다 3점짜리네요 자기 도시에서 5타 이상 5타 2분에 있으면 3점이고 도시기준이에요? 아니면 정계기준이에요? 오씨 말 또 터졌어 근데 터지면 좋아요 오 개척자 오 개척자 여기있네 아 미치겠다 진짜 못 먹어요? 아 저 언덕이구나 아 저 언덕이구나 찍어보는 것 같지 아 아 아 아 오라클도 되겠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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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모드가 있어? 팀길 붙이는 모드가? 한국 헝가리가 그거 몰아가네 아 아 혹시 제 땅에 철 있어요? 제가 오라클 지으려는데 제 땅 철 좀 받아요 아 아 철 개발하라고 그냥 오라클로 해 그냥 철 보지 말까? 그러니까 오라클 지어놓고 그 다음에 그 그 오라클 지어놓고 철 박으면 되잖아 그치 멕시코에 누구 박으면 되있나? 아 아 나 실수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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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갤리를 뽑으면 3점 갤리를 뽑을까? 갤리로 뽑아야 돼 아 아 아 아 공연고시라 아까는 게 비슷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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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 으 아 으 음 아 그래요? 아니 묵지 말고 바로 개척할 수 있게 그 다음 개척하시면 돼요 오케이 오케이 그 J1님 돈 아까 전에 주신 거 다 드릴게요 난 누구랑 다르게 돈 떼먹지 않으니까 림프공 15님 어서오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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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한국 아직도 그걸 안 먹었네. 그냥 한국이?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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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이 천재적인 성공할 수 있을까? 아 역시 성공했어 그렇지 아 이럴 줄 알았으면 여기다 피고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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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so so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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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ngers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바다 그 알렉산드리아랑 그 다 내가 가져갈게요. 거신상이랑. 알렉산드리아가 아니라 거신상이랑 뭐지? 등대. 등대 2세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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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엉갈이가 기가보고 하던데 엉갈이 남편이 됐습니다 엉갈이 남편이 culturally 상관이 남편이 엉갈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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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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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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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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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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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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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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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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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